뉴욕시내 최대 한인 밀집지역인 뉴욕시의원 19선거부에 비키 팔라디노 공화당 후보와 토니아벨라 민주당 후보가 오는 11월 2일 선거에서 경쟁합니다. 팔라디노 공화당 후보는 17일 본방송을 방문하고 현 시정부에 대한 답답함과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상식이 사라진 정부 정책 그리고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공공안전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들을 죽이기 위한 정책들로 뉴욕커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안전은 화이스톤에서 평생 거주한 팔라디노 후보는 이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남편과 가정을 잃었고 시민 활동가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로 뛰어왔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팔라디노 후보는 뉴욕시 공립학교 영재반 프로그램 페이지와 특목고 시험 페이지는 아시안 커뮤니티에 대한 공격이고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상의 성적을 가진 학생과 최하의 성적을 가진 학생이 한반에서 공부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키 팔라디노 후보는 한인 사회가 더 이상 소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인 사회와 더불어 아시안 커뮤니티 전체는 이제 뉴욕시의 주류라며 주류답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You are no longer a minority. Use your voices. Get out there and vote. You matter. And that's why I'm reaching out to the Asians. I'm reaching out to the minority, what they call themselves minorities. No more minorities. You are predominant. You are dominating so many aspects of this city. I need your vote. You need common sense in city hall. We all need common sense. But your voices need to be heard. And I will be your voice in city hall. 뉴욕시의원 19선거구는 퀸즈 베이사이드와 칼리지포인트, 플러싱, 어번데일, 화이트스톤, 이를렉 일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